오늘의 제목은 승리를 얻는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라는 것하고 승리를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하고 제목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념이 승리는 우리가 힘들어서 노력해서 얻는 거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도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거의 이제 50년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원 은혜로 받는다 값없이 은혜를 얻는 것이다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고 믿었고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올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오직 그런데 믿는 것에다가도 힘을 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간단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구원 받은 게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깨닫는 부분을 엄청 힘들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아주 화끈하고 불이 번쩍하고 뭐 이런 어떤 게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그 부분을 또 어렵게 만들어놔서 당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 혼돈시키는 날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었으면 믿으면 부러야 되니까 불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부르는 데다 또 강세를 둬서 그게 얼마나 불러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부르고 강하게 부르고 많이 불러야 하는지 여기 또 혼돈을 시켜가지고 이 구원이 거저 은혜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는 것에 있어서도 발로 받느냐 손으로 받느냐 또는 뭐 힘들여 받느냐 그냥 쉽게 받느냐 어렵게 받느냐 머리로 받느냐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만들어놔서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만들어놓는 믿음 자체도 어렵게 만들어놓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세월이 오래 가니까 그런 모든 소용이 얘기가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말이고 하나님의 성교에서 말씀하신 구원을 말씀답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힘이 다 빠져야 돼요 우리 힘이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얻은다니 은혜로 그냥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어떤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이 구절도 한 구절인데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영어를 읽어볼게요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뭔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그래도 거기다 보태서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님의 말씀 은혜를 볼 때 참 오죽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고요 바라봤어 그냥 그거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바라본 거잖아요 목마른 여자가 사마리 여인이 생수를 마셨잖아요 마시는데 얼마나 그것을 참 제대로 마시느냐 그 마시는 데다가 또 힘을 줘가지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은 정말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참 그 은혜의 빛을 그냥 보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비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인데 아무 힘쓸 게 없는데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지 그래서 왜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 놓는지 이게 다 사람들 혼돈시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뿐이더라고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승리에 대해서도 사람이 구원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계속하고 그럼 다 되잖아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도 오늘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보금선가 오늘 보금선가는 진짜 좋은 보금선가예요 오늘 부른 보금선가는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중에서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보금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지은사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진짜 엄지를 지켜 세우겠습니다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이 말씀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아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정말로 이해하는 것하고 정말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얘기가 쉬워져요 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갈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한 5분은 더 전화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코로나고 집에 가면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승리라고 하는 영어로 빅토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의 생활이잖아요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찬송에 보금선가에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이런 찬송 있죠?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분투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취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야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이김이라고 하는 말이요 57절에 바로 승리예요 영어로 읽어볼게요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Who gives us The victory 승리잖아요 승리를 어떻게 한다고? Gives 주신다고요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야마 그리토로 말미야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4제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고 바울사도에 말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기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싸우는데 누가 도와줘서 이기면 쉽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승리의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받으면 돼요 그것도 은혜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내가 노력이나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나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나오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자리 믿으면 하겠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의 빛을 십자가의 그 공로를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게 또 뭐가 있어요 그 우리의 승리의 생활도 똑같아요 승리의 생활도 지금부터는 제가 전하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힘을 빼는 게 어려워요 구원도 똑같고 지금 구원에 대해서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울묵에 빠지더라고요 뭔가 그래도 내 편에서 해야 되지 너희에게서도 아니지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가 뭘 그릴 거기 보태야지 보태는 뭘 보탈라고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 저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우리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우리 편에서 뭔가 눈물이라도 약간 보태고 회계라도 보태고 뭔가 보태는 게 이게 이제 빠지니까 그게 이제 은혜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승리의 생활도 승리를 얻는 것도 왜 우리가 생활이 안 되냐면 우리의 힘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어떻게 빼느냐 오늘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것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요법이 있는가 하면 잘 먹여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마이너스 요법이 있어요 오늘 이제 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마이너스 요법 뽑아내야 돼요 잘 되려는지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제가 18장을 여러분들도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안 할게요 젊은 관원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관원에게 젊은 관원은 자기가 주님께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부를 하는 거예요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다섯 가지 개명을 얘기했을 때 저 그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18장 22절에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재산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트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젊은 관원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못했습니다 못하고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이게 18장이죠 누가 보면 19장에는 이 젊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19장에 늙은 부자가 나와요 그 이름은 삿개오예요 젊은 관원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젊은 부자 관원이에요 그런데 삿개오라고 하는 부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남이 올라갔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단 말이에요 보고 보고 싶으나 기가 작도 그게 어쨌든 뽕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뽕남이 내려왔어요 예수님 불러서 그런데 이 삿개오는 주 예수님의 재산을 팔아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네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삿개오는 뽕남이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곳 있으면 4배나 내가 물어줄 것이고 내 재산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재산을 팔겠다고 했어요 둘 다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19장에 늙은 낙타는 바늘구멍으로 통과했어요 가능한 거예요 왜 누가 보면 18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늙은 부자는 누가 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하신 거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 사께요 그 사람은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약대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걸 이 늙은 사람은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길이 없는 건 아니죠 길이 있어 그러면 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얻는 길이잖아요 승리를 얻는 길 첫 번째는 이 젊은 관원처럼요 여러분들 이걸 체험하려면 우리 그리텍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하려면 여러분들도 이 젊은 관원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이 젊은 관원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한 가지 이 사람은 주님 그러세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내가 이것만큼은 참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리텍 신앙은 그리텍 신앙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부닥쳤을 때 실패하는 자신을 보고 근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최소한도 하나씩은 있어요 하나 이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하나는 있어요 그러면 좋아진 건 있느냐 있어요 이 젊은 관원에 있는 다섯 가지는 어려서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진보했어 나름대로 그런데 한 가지는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만 부닥치면 안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극복을 못하겠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젊은 관원은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젊은 부자가 늙은 부자처럼 이게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죠 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그러면 젊은 관원의 동료가 되든지 오늘 그러면 늙은 부자의 부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동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젊은 관원에 들어가서 대입을 해보자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가 있다니까요 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다 저에게 교만할까 그것도 전성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자존감이 부족한 거예요 누가 약간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디스하는 것이 오면 견딜 수가 없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교만한 거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것이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자기의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시기 질투가 많지 누가 나보다 낫다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좀 듣고 상대가 안 말이야 나도 안 말이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기들 친구들도 만나면은 우리 동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뭐냐면 앉으면 자기 혼자 말아 잘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말해요 어디 가든지 아 그 사람 자기 말만 하고 다 나머지는 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왜 그런다냐 자기 잘 낫다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고쳐지냐 열 번을 만나면 열 번 항상 그래요 스무 번을 만나면 스무 번 항상 그래요 그러면 언제 그 일이 끝이냐 어느 날 미안한 얘기만 친구가 죽었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 못 듣지 죽음 얘기해라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지금 그래서 이제 십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오늘 다 얘기할 거예요 시간 5분만 더 달라니까 다른 데보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흠을 잘 보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알고 또 누구한테 듣고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면 못 배게 뒷말을 하는 거죠 뒷담화 하는 거죠 그런 버릇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복귀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할까 이런 말을 왜 할까 그러고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평지 풍파가 일어나요 네가 그런 말 했느냐 안 했다 나의 기억이 안 난다 네가 안 했다 왜 그런 수가 있냐 그래서 싸우고 그래도 그 일을 또 일으켜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한 가지의 어떤 한두 가지의 정말 이기지 못하는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염려 염려를 많이 뭐든지 다 계획을 하고 자기 뜻대로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처음부터까지 성교에서 어쨌든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했지 염려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뭐든지 감사하라고 했지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염려 안 하고 사냐 모든 건 다 그냥 다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이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를 또 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가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항상 많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살아오고 50평생을 60평생 70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해결되냐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그 염려가 해결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래도 염려하면 사람이 낫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평안하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는 거 있어요 화를 제가 지난제도 말했지만 뭐든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제가 옛날에 불가리아 갔을 때는 어떤 참 찰미는 교회로 말하면 아주 기둥집사 같은 그런 부인은 아주 신실한 분이고 불가리아 사람이죠 남편을 드리고 함께 나한테 상담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담배 흡연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죠 그날서 알았는데 그래요 담배를 피워요 참 창피해 숨어서 피우고 그러는데 떳도하지 못한 거죠 그 때문에 항상 걸림이 있는 거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토인으로서 참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기둥되는 사람인데 성들이 알면 창피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 때 있겠구나 그런 게 한 가지씩은 있겠구나 이거는 시인하겠어요? 더 얘기할까? 종류를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써내요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건 이거다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말하자면 바늘 구멍으로 통과를 해야 되잖아 오늘 통과를 하고 집에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극복했다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승리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럼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나는 이 부분이다 그렇다고 제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해결 길이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십자가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율법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십자가를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이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 율법의 기능이 뭐냐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뭐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라 지켜서 이거 지키면 성공할 게다 잘 될 거다 지킬 거다 이런 것을 기대로 주신 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여러분 구약만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만 율법이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도 어기면 다 죄가 되는 건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살인이다 간음이다 도적질이다 탐내는 거다 이런 거 부모를 공격하는 이런 게 율법인데 신약에서는 더 샘세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미워하면 죄 아니야 죄지 또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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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안 한다 그건 죄지 뭐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음역을 품었다 죄죠 죄요 그런 모든 신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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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에 있는 말씀 이거 왜 하나님이 신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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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에 있는 것 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왜 지킬 걸 기대하고 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말씀을 거꾸로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복음의 기초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목사님들을 앉혀놓고서는 나는 한 번도 결혼하고서 부인하고 싸운 적이 없다 그러면서 화를 낸 적이 없대요. 난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저 신의 산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몰라요. 목적을 몰라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 자신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율법판을 가지고 법계가 아니라 증거판, 율법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중간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제2개명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19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건 32장이고 19장이 뭐라 그랬냐고요.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역사죠. 철저하게 율법을 범한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고요. 실패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얘기하는데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간증, 체험을 얘기하는데 안되더라는 거죠. 7장의 얘기는 바울이 수년간 얼마 동안 노력을 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이예요. 아, 내 육체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육신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오후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토로 말면 감사하느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끝음을 해.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하고서 7장이 맞췄어요. 그 말씀 왜 들어갔지? 그냥 오불한 난 곤고한 자로도 이거 끝내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로마서 7장은요. 우리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예요. 열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그냥 할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신앙상 오래 했다. 난 오래 교회 다녔다. 난 집사다. 장로다. 난 목사다. 이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셨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열법의 기능, 목적 아셨죠? 그러면 이 젊은 관원은 어디까지 왔어요? 열법의 목적을 이뤘어요. 사실은.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할 수 없구나. 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 그 열법이 들어왔을 때 제가 죄가 들어왔을 때 사망이 왔다고 했죠. 로마서 허장이. 그런데 열법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나쁜 게 왔다고 했죠. 그게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도를 통해서 이사람 백성들을 여섯 집하여섯 집하여 나눠서 세우고 이산자산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축복을 얘기하고 축복은 조금 얘기하고요. 저주는 많이 얘기해요. 저주를 받을 때 아멘 얘기하는데 결국은 열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기에 열법은 열법은 우리 인간에게 결국 저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데스를 보면 그리토께서 우리를 열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망도 안 좋은 건데 저주 더욱 안 좋잖아요. 저주 좋아요? 저주받다. 안 좋지. 열법은 저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면 열법 지킬 수 없어요. 열법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주와 심판과 사망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로 해결하는 거냐면 죽음으로 해결하는 건데 주님은 율법을 주시자마자 십자가가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자마자 죽자. 이게 아니고 모세 시대로 붙어요. 다위 시대로 붙어요. 말라기 시대로까지 세례이완 시대까지 1500년 시대를 지난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다 트라이 해보세요. 여러분 지켜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왜 요단강물로 다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거기 장사지고 죽어야 되는지 이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 이 로마서 육장이면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죽음과 장사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은 다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막 했지만 요한은 이제 다 됐어요. 다 다 증명이 됐어요. 아 우리 찬성했죠. 할 수 없는 죄인구나. 할 수 없는 죄인. 흉악 중에 있었어요. 그저 기다리는 건 심판 불모 형벌과 형벌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수 글도의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시험해보고 확실히 너무 부패했지 안 되겠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다가 뭐 또 뭐 콩팥도 안 좋지 담낭도 안 좋지 담관도 안 좋지 다 쓸 게 없어요. 다 퍼졌어요. 사망이 암이 퍼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의사가 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준비를 해야죠. 무슨 준비를 하죠? 장례 준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의원의 사역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라니까 세례의원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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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집어넣는 거예요. 다 어디로 물속으로 뭐예요. 장례지는 다 죽었네 다 죽었네 그게 침례 노래예요. 찬송 있어요. 다 묻혔네 다 묻혔네 그게 소위 보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이제 우리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죄의 몸이 미어라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도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실 때 그분만 돌아가신 게 우리 모두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6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7장은 뭐냐 그걸 아는데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돌아가셨다. 우리도 죽었다 아는데 그거 아는 것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마음은 선한 게 있어서 죽었다는 건 맞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개명을 지켜보고자 하는 선한 노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7장이에요. 그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려놓고 어떻게 좀 안될까요? 그래도 좀 살려주세요. 살려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단념시키는 거예요. 단념 아이고 그러면 가족 회의해야지 어디로 왔다 갔다 장례할 건데 회의해야죠. 그렇죠? 이것이 7장 얘기예요. 6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고 7장은 간단하게 말해서 바울이 예 나도 죽었대요. 이걸 얘기하는 게 7장이에요. 이렇게 한마디씩 얘기하면 한 장이 확확 밝아지는 거 아닌가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7장은 내가 해보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것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탐내지 않을수록 이 놈의 탐심이 더 겨울이 붙더라는 거예요. 속에서 왜 그런가를 보니까 내 속에 한 법을 발견했는데 내 욕심 속에 선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선한 마음을 갖고 일어날 때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의 아래로 사로잡혀오는 것을 보는 거다. 아 이게 안 되는 거였고 불가능한 거였구나. 이거는 도통 인간으로서 해결 불가였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맞는 거였구나. 아멘.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군요. 이거를 시인한 것이 7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오늘 로마 6장 7장 아니 로마 6장 7장을 다 했네요. 성경 재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뭘 얘기했어요? 한 가지씩 부족한 것을 여러분 하나씩 적어내라고 그랬죠? 저한테 진짜 내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적어내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승리의 생활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 속에서 정말 근심스럽게 만들어주고 나를 정말 참 좌절스러워 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할 때에 근심하고 끝나는 사람은 젊은 부자하고 동료가 되는 거예요. 18장 사람이에요. 그거는 실패예요.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바울같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고린도 후서 12장을 읽어보라고.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근심한 게 아니라 기뻐했어요. 읽어보세요. 12장을 고린도 후서 12장을 읽어보시라고. 여러 여러 약함을 얘기하면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랑이란 뜻이 원문의 헬라 영광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나는 내 약함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난 자랑거리야.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되어야 19장 삿개호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 곧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넘치게 된다. 그리두의 능력이 나를 덮게 된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어요. 참 이거 참 말하기 어렵네요. 자 보세요. 아까 찬송이 있네요. 좋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두가 사시네. 그게 계속 찬송하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못 살아요. 한문밖에. 누가 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노래를 하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나 옛날과 같지 않네. 그래서 하대. 정말 이것을 그렇게 체험하고 산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전히 내가 사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특정한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한 죄 있잖아요. 감추인. 말할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근심할 게 아니고요. 그걸 갖고서 그리두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방해가 아니라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서 역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불가리아 그 담배 피는 그분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끊으려고 하지 말라고. 아니 죽은 사람이 끊으려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죽었으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끊기를 기대도 하지 마. 기대도 하지 마. 기대하는 것도 그게 발생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다는데 돌아가셨다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제 폐위됐어. 대통령 떨어졌다가 왕이 폐위됐어. 그러면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새 왕이 있어야 돼요. 옛날 왕이 누구지? 못난 나죠. 나의 자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기절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폐위됐잖아. 죽었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리스도 새 왕이 우리의 왕이 됐잖아. 그런데 트럼프처럼 분명히 떨어져서 왕이 대통령이 떨어졌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 기질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퇴위를 시켜드리려고 물론 아시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선구에서 졌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여러분은 이미 다 들통났고 들통 안 났어 아직도 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약점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독특하게 돋보이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건데 사실은 가다 보면 또 나와요. 가다 보면 또 나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한 번 더 내려놓고 그렇게 십자가를 내가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무익함과 나의 무능함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를 진정으로 알았을 때 그리고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시도를 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완전히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떤 기대도 나한테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실패를 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자체는 그게 아직 나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래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럴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있는 거라니까요. 죽으면 내가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대도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기가 쉬울까요? 노래 부르기는 쉬워요. 그거 말하기도 쉽고 가르치도 쉬워요. 그런데 정말 죽었어. 정말 죽었어. 장사까지 지냈어. 다 했어요. 장사까지 지낸 거야. 그게 바로 세례요. 침례입니다. 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바울사도가 로마 6장과 7장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려놨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을 이룬 거라고 그래서 네가 못 이겨 네가 네 자신의 문제를 해결 못해 못하는 거야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트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나는 나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까지도 포기를 해야 되구나 내가 그거에 대해 근심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제 항복하는 것이야 이게 로마 7장이에요 항복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얘기가 참 좋은 노래예요 손을 드려야 그런데 우리가 군인이라면 적이 있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잖아 손 들잖아 손 들어 손을 드려야 되는데 총을 슬쩍 꺼내려고 또 다시 그러면 총맞아 죽는 거예요 다시 왜 손을 들었으면 확실하게 들어요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없애는 그것이 참 한례당이라고 했어요 빌리버 3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참한 한례당이라고 한례라는 게 뭐예요 자기 육을 벗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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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육체를 끊어버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한례예요 십자가가 한례예요 우리에게는 이거를 신약성에 가르쳐줍니다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게 없어요 로마다 8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죄 없는 육신이 우리의 육신 모든 걸 포함해서 정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밝혀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육신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이 가로드 5장 말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영을 조차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조차 인도할 바다 생활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는 거라고 이게 8장 얘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생활합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항복까지 갈게 됐어요 그렇게 근심거리가 아니라고 못하는 거 당연한 거고 못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 그게 근심거리가 아니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에서 영광이네 자랑이네 이게 라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서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어요 너무 기도도 세게 하지 말아요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기도도 세게 하는 것도 그게 불신일종이에요 그냥 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믿습니다 하면 그것도 노력이에요 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다 되니까 하나님 해주신다는 건 그냥 마음속으로 믿고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려놓아야 된다고 해요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뚜게 사신 것이라 이것이 지금 내가 마무리 짓고 끝나야 할 얘기예요 그리뚜게 사시네요 오늘 찬송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뚜게에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장 그 하반부에 보면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요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항복만 하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포기하고 믿지만 하면 왔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또 들어가요 다시 자 그럼 믿음이 뭐나 믿음은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믿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머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죠 머리가 책임져요 아니면 지체가 책임져요 계획하고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노후 대책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하죠 머리가 해요 손이에요 발이에요 누가 하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원래가 이 말씀을 한 30대 때도 알았었는데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짜여진 게 야급이에요 계획하고 구상하고 아주 천상적으로 나는 매니저예요 주여 당신이 머리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신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목자고 나의 모사고 당신이 지혜고 다 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 안주인이 내가 또 되는 거예요 다 끝났다니까 내가 그래도 해야지 이게 오니까 다시 뭐가 와요? 실패가 오는 거예요 다시 또 육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했나면 아죠 그래서 한마디만 믿으면 좋아요 아 머리구나 그럼 그분이 다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머리가 책임지는 거 맞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양하시고 양육하시고 머리가 자기 몸을 누가 미워하냐 자기가 다 책임지지 않냐 계획하시고 여완나의 목자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 우리가 하시고 그분이 우리 지혜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다 그분이 하는 건데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심해 조심해 어떻게 해봐야 할 텐데 조심해 이렇게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그걸 믿냐 아슬아슬하게 안 믿으신 거예요 이건 저의 체험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덥서 믿어지던가요? 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걔가 제가 이런 말씀을요 20, 30년 걸려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 제 말을 믿으세요 20, 30년 걸려서 저는 싫음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들 믿었어 그럼 우린 가지야 그냥 그럼 포도나무에서 다 흘러나와요 오늘 찬송이 참 노래에 진짜 잘 들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라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가지로 삼은 건 나다 이거예요 그게 붙어만 있으면 과실을 맺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했다고 하지마 내가 너를 세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만 믿으면 우리는 흘러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액이 포도나무에 진액이 흘러들어왔서 열매 맺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이 잘못된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붙었다 떨어졌다를 했어서 그렇지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포도나무에 같이 붙어질 수만 있다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왜 열매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열매가 없냐고 여기서 뭐가 믿음에서 결여가 있는 거지 안 그럴까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안 하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만 두 가지 얘기하면 이것만 해도 저는 팔자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토 인생은 바뀌어요 완전히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게 믿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횡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토의 생활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승리의 길 멀고 험해서 아니고 못 내려놔서 힘든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냥 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가지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몸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일생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게 우리를 어때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주여 맡기겠습니다 주여 다 맡기고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고서 다시 쓱 찾아오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서염냐 하면 살아왔는데 하슬하슬해 조심해 조심해 우리 지은이가 어렸을 때 애기 때 어른들이 우리가 업어주고 어떻게 되면 조심해 조심해 네가 조심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조심해야지 네가 그렇게 조심할 거 없어 우리가 조심해야지 안 떨어뜨리려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뭘 믿을 건데 말씀 믿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 믿을 거예요 채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약점과 문제를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거구나 아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런 약점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걸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되나 안 되나 봐야지 되고 나서 되면은 내가 이 말씀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도 포기하고 그냥 믿기만 해요 그렇게 하면 영광스러운 결과가 열매가 주렁주렁 며칠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참 복음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로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인가 승리를 체험할 것인가 참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집회를 통해서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고 찬송가를 하나 불러보죠 찬송가 396장입니다 복음상가예요 396장 오래 불러보지 않은 거라서 조금 잘못 부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테고 그냥 아시는 분들은 좀 따라하고 안으면 그냥 들으시고 넌 노력하는 성도야 넌 우려할 것 없다 더 좋은 길 주님께 있다 왜 그리 애원하냐 주 말씀이면 만족해 오 주 말씀 뿐이다 너 의심할 필요 없고 또 애원할 필요 없다 내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내 주 안에 안식해 너는 죽게 항복하여라 죽임을 당하여도 내 모든 문제 그치라 믿기만 결정하라 3절 왜 섰다 넘어지느냐 주 약속 의지하라 내 믿음에 닻을 던져라 지금 결정하여라 4절이요 4절이요 또 다시 싸우지 말고 모든 것 죽게 맡겨 너 영원히 말씀 믿으라 지금 결정하여라 지금 결정하여라 내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내 주 안에 안식해 아멘 아멘 지금부터 entre 6 감사합니다.